아 아 아 아 아 망했다 엄청 늦잠 잤어요 야씨 시간 개념이 없어 진짜 망했다 원래 그제 제가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내일 진짜 맛있게 리코타 팬케이크 해주겠다고 아침으로 그랬는데 어제도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저희가 아침을 안 먹거든요 아점 시간이 벌써 지나가지고 남편이 혼자서 알아서 피자를 대표 먹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 미안해 내가 내일은 진짜 리코타 치즈 팬케이크 해줄게 진짜 맛있게 해줄게 또 약속했는데 또 나래기 또 약속한 거잖아요 오늘은 꼭 해주려구요 지금도 이미 늦긴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내가 진짜 맛있게 해주겠다고 지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자 오늘 아주 빨리 한번 리코타 치즈 케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건 바로 이 한국의 백설 핫케익 믹스구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구독자 봄님께서 한국 핫케익 믹스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넣고 제가 만들어줬는데 남편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팬케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근데 그게 백설이었는지 시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 한국 마트에 이게 있어서 일단 이걸 산거구요 오늘은 리코타 치즈를 듬뿍 넣은 리코타 치즈 팬케이크를 한국 핫케익 믹스랑 섞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유 대신 리코타 치즈를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설명서에는 우유 400ml를 넣으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우유 대신에 리코타 치즈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에 레몬즙도 살짝 넣어주고 바닐라 엑스트랩도 살짝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 쫀쫀해요 와우 iktok 아 측법 answer u 지금 뭐야 셨는데 왜 그것도 내 남편 꺼? 짠! 완전 맛있겠죠?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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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지금 봐봐! 봐봐! 진짜 대박! 난 좋아! 잘 모르겠어! 난 한 번 먹어봐! 이 면을 먹을까? 그 면을 먹어봐! 첫 면을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100% 맛있어? 몰골 양해 좀! 자,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케익이에요 케익! 와,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는걸? 제가 한번 더 먹어보자! 싫어? 자, 이렇게 해서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입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촉촉한 치즈케이크인걸? 식감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만들 때 베이킹파우더를 조금 넣을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핫킹믹스에 이미 베이킹파우더가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아무래도 조금 더 넣으면 이게 약간 플러시해지잖아요. 되게 이렇게 통통해지니까 근데 약간 그런 빵식감 말고 촉촉하게 하고싶어서 베이킹파우더를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엄청 촉촉한 케이크 맛이에요. 그냥 우유 대신 리코타 치즈만 넣은건데 진짜 맛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여기에 곁들이며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여기에 곁들이며 리코타가 더 좋아해요? 네, 사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버럴! 대디가 뭔가 찍을까? 네! 거기에서 찍을까? 찍을까? 귀여워! 죽을래? 뭘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왜 저래? 미치겠다. 아이폰으로. 진심 지금 하나도 몰라요. 뭘 하려고 하는건지. 아, 개웃기네. 포타야, 아빠가 너 나오래. 아빠 뭐 찍어야 된대. 너 왜 거기서 센터에 자리잡고 있어. 아무튼 우리집 다 무슨 카메라 관심병 있나봐. 다들 관심병사들이야. 이 아저씨는 남의 모자 쓰고 뭐하는거야. 아니 왜 때문에 핑크 아웃핏이 나보다 많은거죠? 나도 저렇게 핑크색 옷 많이 없는데. 미치겠다 진짜. 뭘 하려고 하는걸까? 미치겠다. 미치겠다. 우리의 액정은 안 좋았EMP 우리의 주소를 많이 먹isc하면 안 먹avaider. 우리 상 camerệt도 먹고 도착했어요. 우리의 하일은 참전해. 우리의 한국의 코스프는 너무 잘 설명하기 Được 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의 전국의 크라이퍼와 같이 사랑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너 우리 날도 너무 잘해, 그래서 너무 잘해 I'll write a nice review on Yelp 아, take care of them Baby, you're so sweet, wasn't it? She's like an old Greek lady She's like, ah, you just made my day Oh, that's so sweet. I didn't even expect. Oh my god, you're so sweet. Thank you, babe. 감사합니다. Do not tell people that you're a good job. Yeah, that's so true. 아침에 먹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희 처음으로 여기 다이너에서 처음으로 그냥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그래서 여기 좋은 리뷰 남기자고 후기 남기자고 막 그랬는데 생각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주문했었는데 너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찍었어요 너무 스윗해서 도미닉 스윗모먼트 bull-lalvard order order bull-lalvard yes that was really good but you're so sweet too they have a fig and remember we were gonna get the fig and goat cheese omelette now we'll definitely we should try it 남편 넘쳐져 you're so sweet babe I didn't even think about calling them you know what i mean i don't know they're in like their neighborhood yeah 네 저희 동네에 우리 여기 이사 온 지 한 1년 됐는데 지금까지 몰랐다고 앞으로 자주 시킬게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여기 진 아주머니가 막 너무 고맙다고 너가 내 하루를 만들어 줬다고 막 그러는 거야. 너무 슈트해. 지금은 밤 10시 13분이고요. 진짜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오늘 앞머리를 이거를 다 고데... 오늘 똥 바르려고 앞머리를 다 고데기로 엄청 꼬불꼬불하게 다 꼈거든요. 근데 오늘 비는 안 왔는데 습기가 90%였어요. 진짜 레알 나가서 10분? 심지어 스프레이도 다 했어요. 근데 스프레이도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부드러워. 그래가지고 완전 고데기 아침에 한 개 다 말짱 도로눅이 돼버렸잖아요. 열 받네. 근데 오늘 제 집에 왔는데 박스가 이렇게 귀여운 박스가 와 있어가지고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샀을까요? 뭐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쥬얼리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완전 파자마 차림에 너무 제님 언니 죄송합니다. 이쁘게 하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언니 아니겠다. 내가 한참 언니겠다. 제님보다. 그렇지만 예쁘면 언니니까. 화장도 진짜 여기 보이세요? 지금 볼록볼록 나온 거? 마스크 썼다고 또 여기 이렇게 딱 마스크 라인대로 뾰루지 올라왔어요. 어떤가요? 보태 엄마 어때? 멋있어? 멋있지? 다음은 목걸이인데 요즘에 이렇게 야 볼드한 야 체인 체인 체인이 좀 유행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트렌디하게 이렇게 내주셨더라고요. 버터 한번 해볼까? 멋있다 버터야. 버터야 와우 너 투팍 오빠보다 멋있는데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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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되게 멋있다 버터야. 힙스터네? 이거 파자마에 좀 너무 아니다. 제님 언니 너무 죄송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약간 그 세신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행 갈 건데 이거 좀 착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가야겠어요. 마스크 때문에 입 주변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빨리 씻고 이거 뭐지? 막 시카 패드 같은 거라도 좀 붙여놔야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주말에 이제 휴가를 가는데요. 아무래도 수영복도 입고 할 거니까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야 되는데 저는 브라질리언 왁싱 되게 오래 했어서 거의 6년? 7년? 아무튼 그래가지고 평소에 집에서 계속 오랫동안 혼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이제 막 셧다운 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브라질리언 왁싱을 꽤 오랫동안 안 했어요. 지난 휴가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나?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 하려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거의 반년 만에 스스로 셀프 털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물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됐어요. 시작해볼까요? 초벌작업은 일단 해놓은 상태거든요.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눈치 없는 것들 이 정도로 수년을 뽑았으면 좀 알아서 안나고 하면 안 되는 거니? 아직 안 띄웠는데 왁스를 이렇게 딱 깔고 끝부분만 이렇게 좀 빨리빨리 떨어뜨려 놔줘야 되거든요. 와 끝부분만 하는데도 와우 쉣 네 굳었네요. 자 이제 한번 띄워볼게요. 와우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윗부분이거든요.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고통은 배가 되겠죠? 아니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셀프 왁싱을 못 했냐면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남편 출근한 사이에 이렇게 싹 하고 했는데 계속 집에 있으니까 뭐 좀 모르겠어요. 물론 그냥 혼자서 한다고 말해도 되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지멋대로 잘하게 일단 뒀는데 그렇다고 오늘은 집에 그러면 남편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이제 내일 휴가가니까 면도 싹 하고 샤워한다고 화장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남편 또 면도 하는 동안 또 시간도 걸리고 할 테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남편 나오기 전에 제가 잘 빨리 할 수 있겠죠? 안쪽 갑니다. 아. 지금 개 아프겠다 어떡하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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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 아파 하... 땀나... 아 불쌍한 눈 소중이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그동안 자주 해서 익숙했던 건가?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쳤네 진짜 아 잘하고 있어 정신차려 괜찮아 아 지금 막 땀나요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하니까 여러분 감이 떨어졌어 이 바르는 이 양이나 이런게 손에 안익네 와 내가 진짜 이거 코로나 끝나면 레이저 받는다 아 아 남편 샤워 끝난 것 같아서 소리도 못 차리겠다 아 아 마지막이에요 유단 와 여기 진짜 진짜 아픈 부분 여기 그 마치 데이지꽃처럼 아주 델리케이트 한 부분입니다 네 네 갑니다 다스마 간다 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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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안 뜯기네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저거 끊어지니 옥마이군이소 와우 한 번 해줘야지 더럽던데 하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럽게 변신한 썸머입니다 변화가 보이시나요? 하아 잘했어 썸머야 니가 해냈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성취감이네요 여러분 나 자신 너무 대단하구요 다시 한 번 스스로 존중하는 시간 Very very respect 썸머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네 내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서지를 즐기려구요 얼른 카메라 끄고 베개에 얼굴 묶고 눈물 좀 흘릴게요 여러분 안녕 아름다운 그렇지 영상이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요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대답이 없어 대략이 없어 대략이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